좋은 곡들 많이 준비해봤으니까 즐겨주셔도 좋겠고요 앉아서 보면 좀 괴롭지만 앉아 있어야 돼 서시면 뒷분이 안 보이셔서 그래서 앉아서 보시는 게 죄송하지만 맞을 것 같고 너무 일어나고 싶다 그러면 조금 안 좋아도 사이드 쪽 저쪽 솔직히 음향이 안 좋아해요 근데 그런 걸 배제하신 분들이거든? 괴성 파트인데 거기 계신 분들 책임감 가지고 괴성 하시면 아 너무 좋아 오케이 할 때 할 때 함성이 아니야 괴성이야 정확하네 맞아 맞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성 아닙니다 할 수 있죠? 좀 쉬실 땐 쉬시고 이번 곡은 발라드 곡으로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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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한 곡의 부분도 날씨가 희망 esca 고맙습니다 여러분 왜chil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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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